자, 이제 우즈베크어의 모음의 발음에 대해서 배워볼까요? 우즈베크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모음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모음 아, 아, 아살, 아살 자, 꿀이라는 뜻이죠. 아, 아살, 아프토부스, 아프토부스 버스라는 뜻이죠. 아, 아살, 아프토부스 아, 아캐, 아캐 형 아니면 오빠라는 뜻입니다. 아, 자, 아 라고 발음하시고 아살, 아프토부스, 아캐 이렇게, 아, 예를 들어 아살, 아프토부스, 아캐 라는 단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에 에 바람이 있습니다. 에 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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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캐키 일캐키 남자라는 뜻입니다. 일캐키 일체 일체 자, 일체는 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에 에 에식 에식 일캐키 일캐키 일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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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에 모음은 한국어의 모음 이와 비슷하고 자음 다음에 올 때 짧게 을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. 제일 먼저 이쉬 이쉬 자, 여기에 첫 번째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. 이 이쉬 이쉬 일 근무 일 이란 뜻이고요. 이쉬 그 다음에 이제 자음 다음에 오기 때문에 크시 크시 자, 이 단어를 거의 크 시 라고 발음하고 있죠. 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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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크시 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크시랑 마찬가지로 테시 테시 이 이란 뜻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. 이란 모음이 이제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음 다음에 올 때 이 크시 테시 이게 크 자음이죠. 테 자음 다음에 올 때 이 글자가 이 이 모음이 으 로 발음됩니다. 으 크시 크시 이거와 같이 자, 이씨 크시 테시 라고 발음해 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. 어 자, 이거는 한국어의 어 발음이랑 비슷합니다. 어 어스먼 어스먼 어 나 어 나 얼튼 얼튼 자, 어스먼 하늘 하늘이란 뜻이죠. 어스먼 어스먼 어 나 어 나 그 다음에 얼 튼 얼 튼 금이란 뜻이죠. 자, 이 단어에 아까 배웠던 배웠던 이 발음이 올 때 이제 자음 다음에 오기 때문에 으 라고 발음해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얼 튼 얼 튼 얼틴 아니라 얼 튼 이란 발음이 되는 겁니다. 얼 튼 자, 그 다음 발음은 우 우 자, 한국어의 우 발음이랑 비슷합니다. 우 우 믿 우 믿 희망 희망이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우 줌 우 줌 그 다음 단어가 우 줌 우 줌 이라고 발음하시면 포도라는 뜻이고 우 줌 마지막 글자가 너 이기 때문에 우 줌 우 줌 자, 긴 길다라는 뜻입니다. 우 밑 우 밑 우 줌 우 줌 자, 그 다음에 우 줌 우 줌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우 한국어의 우 발음이랑 비슷하고 우 밑 우 줌 우 줌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글자가 오 오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. 한국어의 오 라는 발음이 있죠. 오 이 오 와 비슷합니다. 오 오 오 자, 첫 번째 단어가 오 릭 오 릭 살 구 라는 뜻입니다. 오 릭 오르 겜 척 오르 겜 척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음이 오기 때문에 자음 다음에 이가 오면 으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. 오르 겜 척 오르 김 척 오르 김 척 자, 거미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오르 덕 오르 덕 오르 덕 친구란 뜻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오 오 발음 위에 이제 이 기호가 거꾸로 된 아포스트로피이고요. 이 아포스트로피의 이제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발음을 오 발음으로 그 발음을 그 발음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오 거꾸로 된 아포스트로피 오 오 리키 살구 오르 김 척 커미 오르 덕 친구 오르 리키 오르 김 척 오르 덕 자, 다시 한번 어 우 오 어 우 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. 오 우 어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